안녕하세요 오근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죠 여자분들 사탕 많이 받으셨나요? 저는 남자기 때문에 저는 줘야겠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븐헤이즈 대결 신청이 왔는데요 한 번 또 왔는데 그 분은 바로 그 유튜브 이름은 럭스디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됐군요 오우 너무 좋가봐 제가 여태까지 싸웠던 분하고 되게 뭔가 삘이 달라요 손으로 죽음의 일격이 으으으으 네 제이브가 그래도 강한 타격을 해줬고요 사신의 심판 요번 되게 델론제 잘 키우셨네 어우 다 죽었어 어제 델론제가 각성 스킬을 쓸 것 같은데 패드밀헤이즈까지 들어와서 아 드디어 처음으로 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슈댐까지 들어오면서 둘 다 지금 저희 팀은 둘 다 지금 침묵에 걸려있는 상태로 지금 거의 다 진 것 같습니다 이제 델론즈가 날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져네요 이렇게 아쉽게 져버렸는데 아 그래서 이기신 럭스디링 정말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